안녕하세요 예쁜채여사인데요 어저께 이 새우쪼레기를 가져가신 분들이 고기를 다 잡았네요 효과가 좋다고 예쁜채여사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군이 위천강을 가거나 저수지를 갈 때 이 쪼레기를 마구 뿌려야 돼요 아까워하면 절대 고기 못 잡아요 또 하나 이 황토옥미박 두 봉지 이상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겸해가서 뿌려요 그래서 오늘도 또 내량리에서 또 중앙복으로 해주셨네요 한 마리 잡고 세 마리 터뜨리고 아쉬워서 집에 가서 낚시 또 정비를 재정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비가 어제 새벽에 내려서 딱 좋게끔 지금 현재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목홀 잠수기하고 사직교 라인에서도 또 입주 3번 받고 준척 체주 샀고 고고고고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비가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그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강낚시하게 너무 좋아요 빨리 와서 좋은 포인트 잡아야 돼 울산에 계시는 우리 김조사님 다섯 분 오신다며요 내일 새벽 6시 도착해야지 좋은 포인트 갑니다 알겠죠? 빨리 서두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